우리 팀 해체한대 어디 강국장 해보고 싶은 대로 해봐 모든 건 너희를 위해서 했어 너희를 지키기 위해서 했다고 지금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 열릴 수도 있어 이 차장 자리가 공석으로 있으면 보기에도 좀 그렇고 이 자리에서 그냥 말씀하시는 게 해외 정보고 강필호 국장을 추천하고 싶은데 어떻습니까? 단단히 각오해야 될 거야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일 테니까 설마 이걸로 끝났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지? 한글자막 by 한효주 한글자막 by 한효주 한글자막 by 한효주